과학이 얼마지?! 어... 과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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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18이다 가만 있어봐 여기서 잡진이 먹으러 28. 어... 30. 아아아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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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까 과학 중요하다고 니네가 얘기를 했어야지에에에에에 이야아아 이거 어떡하지? 택도 없으면 돼 택도 없어. 아까 그 새끼 때문에 쾌로해야 돼 쾌로 쾌로해야 된다고 다시 해야 되잖아 여러분 추천한 머싱만 부탁드립니다 디스 머싱 꼭 얻어야 됩니다 쾌로해야 되네 그래 저걸 또 과하게 또 레벨업해서 과하게 올린다면 그것도 아깝거든 그냥 쾌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 노름각이 무슨 노름각이야 인마 자 다니엘 쾌 다니엘 쾌가 뭐지 저기 있잖아 니가 지난번에 줬던 쾌 하나 있지 않나 아이작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건너너 있다고 자 아이작을 찾으러 간다 아 세상에 과학이 없어가지고 과학 있으면 그냥 바로 디스 머싱 뚝 하나 뚝 하나 하늘에서 그냥 뿍 하고 떨어지는 건데 아 뒷문으로 가면 되는구나 하하하하하하 아 땅콩 스무디야 고맙다 아이작 이 새끼 이 새끼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 뼉다구까지 다 발라버릴 거야 진짜 아아 아니야 주먹질한 거는 초기화 안됐다 저건 넘어가서 어 건너너 근처에 있지 건너너가 오케이 화술 80에 걸린다고? 하지만 괜찮습니다 미팅피플이 있습니다 지금 화술 현재 현재 제가 딱 그것까지 다 계산해놨습니다 기술 보십시오 자 화술이 지금 70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팅피플만 먹으면 80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미팅피플을 준비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미팅피플을 저번에 하나 먹었지 노박으로 간다 미팅피플을 먹어야 돼 미팅피플을 사야 돼 미팅피플을 사야 돼 지번 그래 지난번에 뭐 누구 도와준다고 하나 썼었지 아 젠짱 너네가 말렸어야지 내가 착한 일 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지 어 커플 엮어주면서 내가 참 어 맞다 썼다 와 저기요 의약품 필요합니다 미팅피플 계십니까 미팅피플 계세요 미팅피플 안 돼 안 된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야 구스프링스로 가라 그래 구스프링스 와 미팅피플이 아주마 아직 퇴근하면 안됩니다 필린 터스티? 아 파는 것 좀 미팅피플 주십쇼 미팅피플 어? 그 그 잡지 많은데 어딨는지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프림 좋아 프림으로 가자 프림이 어디더라 뉴베가스 탑스타 우체통에서 내가 뽑지 않았나 지난번에 아 아 아 잠깐 이쪽 한번 뒤져보고 만약에 없으면 이쪽에도 안 팔면 그리로 가서 해보겠어요 어 어 어 어 우리의 도로에 우리의 도로에 우리의 도로에 우리의 도로에 우리의 도로에 무슨 프리저가 나와가지고 개짓이네 아니 돈을 갖다 백협이 지금 아무리 푼떤니지만 화수 30으로 치겠어 아 다시 우리의 도로에 다시 우리의 도로에 프림이 수술을 여기가 좀 그 짓을 여기가 우린 셰업이 우리는 그냥 NCR 그냥 그냥 뉴욕 베게스 리지원 그 흥믹 약탈하며 살았나? 뭘 또 인생얘기를 다해주나 미친 프리저가 뭐 자수하는게 어떤가 뭐 자수하는게 어떤가 NCR에서 타령한 애들 좋아 어 내가 보기엔 NCR이 탈령한 걸 점검 음 없어보였다 네 NCR을 봤을 땐 우리 기다려줄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할까 뭐 어딘가 숨을 곳을 찾는게 더 안전할걸 뭐 너는 맞지 가자 움직여 제발 저기요 안녕 비키와 배 이름 어려워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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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계십니까 할아버지 미팅피플이 필요합니다 할아버님 미팅피플을 주십시오 뭐야 다 퇴근했어 아무도 없어 저쪽 위쪽 마을로 갔나보네 아이치 잠깐 오오 10시가 되면 더 사람이 없겠지 내가 지금 잠을 못자고 있어 이것 때문에 슬립 떴잖아 얘네들이 이제 모여있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여깁니다 자는 사람 깨워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래 마을 우체통도 간간히 보자 원래 보안관 사무실에 보안관이 있어야 되는거 아냐 어 뭐야 어 왜지 보안관을 내가 구해줬는데 무슨일이 있었나봐 어디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야 아 아니구나 어 지난번에 죽었던 애들 시체 위에 좀 처잡아 자고 있네 희한한 놈이네 이거 야 세상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그 이 할비를 찾아야지 이 할비 어디 계실까 우체통이다 아냐아냐 없어 흠 여긴 어디지 아 잘수가 없네 매우쉬움 이런데 미팅피플이 있을지도 몰라 저 가끔 나쁜일도 좀 해야돼 카지노의 오른쪽 건물이라 그렇군 야 의외로 미팅피플 나 아무 생각없이 지난번에 커플 이어줄 때 썼다는 생각을 안하고 그냥 그게 있을거라 생각했어 어 어 김저장옷 아 할아버지 미팅피플 저기 뭐 팔만한거 없나 제발 미팅피플 대도둑 판토마 스낵 애국자 내 아 아 없습니다 미팅피플 없습니다 미팅피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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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김저장옷은 없다 뉴베가스의 탑스각에 가도록 하겠다 뉴베가스 탑스각이 어디야 탑스각이 어디있냐고 뉴베가스 안쪽에 있나 탑스앞에 탑스앞에 여깄다 탑스다 탑스앞에 운 야 우체국이 있었어? 나 그거 처음 듣는데 탑스앞에 탑스앞에 띄 탑스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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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주간세일지매 미팅피플 오케 끝났어 이제 끝났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끝나버렸다고 이제 이제 와 여기 이렇게 있었다니 오 잠깐 잠깐 자 준비 자 이제 먹습니다 미팅피플 미팅피플 먹고 이런 80이지 덤벼 널 구슬려 버리겠어 어...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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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절 80 아 이제 디스머신 받을 수 있나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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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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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됐다 아 이게 이렇게 힘들다니 이게 쉽게 쉽게 했던걸 갖다가 와 과학을 하나도 안찍으니까 당신 혹시 미팅피플 있어 상일인데 알지 드디어 디스머신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이제 디스머신을 얻을 수 있나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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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나한테 할 말 있나 저세기 나한테 할 말 있는 것 같애 말 걸지 말자 또 뭐 시킬지 몰라 이제 겁나 애들하고 무슨 말만 하면 뭐 시켜가지고 어 무화야 고맙다 어 심부름캐스트 몇개 더 있습니다 야 해킹만 하면 제가 금방 끝날 일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네 그리고 이게 좀 짜증나 나가는 길은 좀 바로 뒤에 있는데 뒷문으로 가면 되는데 가는 길은 존나 멀어 가는 동안 화술 효과 다 떨어질 것 같애 그렇지 이 미션을 하면 이제 정말 두고두고 탄을 살 수 있지 특히 12.7mm나 또 시간이 지나면 탄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지고 쟤는 쟤는 특히 이제 탄이 탄 셔틀이거든 돈 주고 사야 되지만 그래도 308탄 2000발은 대단한거지 자 했어 아이작이 다음 수송물에 추가 총 총알이랑 총있대 아 됐다 200경 뚜껑 약간의 캡이랑 심부름이 다야? 넌 맞다 저는 그냥 아들 테이블 암스 딜러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넌 드리프팅 멀쓰네리 죄송합니다 무슨 일? 크림슨 캐르밴 내가 준비를 할게 블레이크 그리고 컨트레라스의 메디컬 소풀 아 배달이다 다행이다 간단한거 같던데 지금 갈게 고마워 크림슨 캐르밴 크림슨 캐르밴 아래 이 새끼야 알아 배달이면 간단하지 빠른 이동이 있으니까 빠른 이동이 흉 하고 날아가면 되지 캐르밴 크림슨 캐르밴 크림슨 캐르밴 크림슨 캐르밴 거기다 전 또 환영받음이라서 캐르밴 자네엘 없어지는 미션은 내가 아까 하려다 말았던 거고 어 여긴가 여기에요 여기다 여긴 병용입니다 여긴다 어 그 여자는 저쪽에 있지 후풍인지 쇼풍인지 너나 봐 이 새끼야 남의 방송하고 개짓이야 어 잠깐만 에플렉 좀 하고 뭐 강템 있으라고? 어 나 얘 블랙 했는데? 아 아니 아니 블랙 한거 아니야 쟤 맞아 쟤 맞아 어 어 뭐야 얘 아니야? 아 아까 누구한테 가라 그랬지? 잠깐만 어 어 둘 다 맞아 이거 크림슨 캐르밴 아니야? 둘 다 맞다니까 임마 그만해라 둘 다 맞다 이 것들은 둘 다 맞다 뭐 어 이거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그만 해라 둘 맞다 둘 맞다 뭔가 특별한 어, 의약 25 진짜? 헉, 그런 생각했지 헉 그럼 이만 자, 빨리 갖다 주자 이게 왔다갔다 뭐하는 개짓인지 모르겠네 또 캠프 맥케런으로 가지 않습니까? 그럼 또 가는데 길이 조그나 짜증나 또 여기 한번 한번 들어갔다가 또 문 하나 더 넘겨 세번째 문 들어가야돼 자꾸 물타기 하지마라 둘 맞다 내가 첫번째는 못봤는데 두번째를 봐가지고 두번째 블랙한거 맞고 위에 올려보니까 첫번째 또 해서 똑같이 타 BJ 그 광고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뒤태이야 고맙다 달리가 없냐고? 음.. 이거 달리는거야 어쩔수 없어 그래 아무나 디스머신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디스머신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야 그만큼 힘든 총이야 구하기 힘든 총이라고 그만큼 성취감이 뛰어나겠지 문을 몇개를 갖다 해야돼 4개를.. 4개를 거쳐야되네 맥캐런 정문 들어오는 문 여기 건너오는 문 그 다음에 얘네 진문 4개 나갈때 1개 그래 과학 50이면 끝나는거 있어 40만 찍어도 돼 아 30 한 8정도만 찍어도 멘타스 먹고 머리 좋아진 다음에 하면 되는데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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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네 해놨어 자 의료품 했어 250 마지막거 좀 더 힘들어 좀 더 힘들어 생각해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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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몇일 정도 걸려야 돼 그래서 몇일까지 잠시 후에 다음 일 할 준비됐다 이 개새끼 진짜 나 지금 잠오는데 24시간 기다려야 되다니 잠 온다고 잠을 지금 며칠째 못자고 있다고 아 이제 승질나네 잠 못자서 죽는건 또 자 다음 일 할 준비됐다 야 이 개새끼야 넌 악마야 넌 악마라고 넌 악마야 굿스프링스로 간다 수원지로가 잠과 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자 일단 물을 존나게 먹어 아냐 잠을 자고 물을 아 물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물을 먹어 야 대박이다 지 나쁜 소리 악마같은 새끼 자 슬립 떠 있으니 저기 바로 침대가 있단 말이야 침대에서만 잘 수 있어요 길바닥에선 절대로 못 자 입 돌아가는지 몰라도 길바닥에선 안 자더라고 뭐가 깔려 있어야 자 이런데 매트 좋아 24시간 자 일어나지마 24시간 일어나서 물 먹고 밥 먹고 간다 이 정도 자면 뭐 일 주겠지 또 그 이동하는 시간을 또 시간으로 쳐 버리니까 이런건 진짜 크리스마스 전날 자야 되는데 아 좋아 푸드 떴고 H2O 떴고 24시간마다 한 번씩 뜨지 수면 부족으로 생긴 병 다 사라졌고 능력치와 관계있는거라 이것도 왜 못 올라가네 어 무화야 고맙다 내가 총 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평화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좋지만 보는 입장에서 애들은 좀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 못해봤던 퀘스트를 많이 한다는건 좋지 않네 돈육통조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고기가 꽤 있을텐데 어 나 지난번에 있던 고기 다 없어졌나 그으 spectrum 어 여기 있네 됐다 이 정도면 아 또 방사능이래 해치 오파 아주 가지가지한다 됐어요망사능도 없어졌고 이제 아주 이정도면 이정도면 일을 주겠지 그래 디스 머신 먹으면 눅눅듯이 사라지겠다 그치 청춘이니까 27,369번 정도 없던가 디스 머신 디스 머신 저 뒷문으로 딱 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너무 멀어 이 저게 아까부터 왜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아 불안하네 저게 또 뭐 무슨 캐스터 줄 것 같애 여기는 뭐 형광등? 어 이렇게 있구나 너무 넓어서 좀 어두운가 보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나 윈도우 뭐 쓰냐고? 윈도우 7 쓰지 그래도 진짜 XP 오래 쓰다가 XP 지원 끊긴다고 거의 뭐 할 때 그때 이제 바꾼거라 왜 윈도우 7 왜? 왜? 지난번처럼 또 뭐 미팅하는 아 미팅이란다 소개팅 했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그랬지 저기 베스킨라이빈 라빈스 30일 가시죠? 하하하하하 어떻게 됐을 것 같나 좋았습니다 오 됐다 그 남자 이름은 프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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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게엘 파인샵 왼쪽에서 이 다음 비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바라노이드 그는 조금 스케쏘 그는 조금 스케쏘 당신 자신을 통해 그 패스코더라도 그는 바로 거기다 그는 바로 거기다 그냥 말해 그냥 말해 말해 그냥 말해 말해 아 알았어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디스카운트 그냥 내가 좋아해 그 패스코더라도 그 패스코더라도 그 패스코더라도 그 패스코더라도 지도에 표시가 됐다 자 어디로 가라고 그랬지 지도에 표시가 됐는데 미국의 전당포 잠깐만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내가 몰라 잠깐만 어딜 가면 어딜 가면 미게엘 베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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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 사이드 여기가 맞나봐 여기가 맞나봐 어? 애매하잖아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그치? 어 여기가 마크를 표시를 하고 자 나가서 가까우니까 정확한 위치를 안 알려주니까 참 오랜만에 총을 꺼내보는군 이번에야말로 디스머신을 얻을 수 있나? 의외로 금방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게 이렇게 어렵다니 윈도우 8이든 윈도우 7이든 엑스피든 인마 지가 쓰고 싶은 거 써 인마 뭐 호환이 안 좋든 뭐 맥을 쓰든 솔직히 가장 진보한 운영체제는 OSX 레퍼 아 난 레오파트가 마지막으로 써가지고 OSX가 정말 좋지 솔직히 호환성만 존나 높으면 그것만한게 뭐 레지스트리가 있나 어 많이 깐다고 느려지나 뭐 지우는 것도 쉬워요 이렇게 멀어 어 여기 마을이 하나 있네 매너 접근불가 오 오 들어가자마자 총질한다거나 가시 마을이름이 가시야? 자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여기 한 블럭 뒤에 있는 것 같거든 엇 아 아